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써입니다. 저번 브이로그 보셨죠? 와디님이 오픈하신 에글레 샵에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분들의 데일리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데일리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니커 샵에 온 만큼 포스카즈를 신고 왔고요. 셋업은 그냥 호세. 안에는 마린세르, 모데가 메르타, 피스마이너스 원이랑 프라그먼트랑 같이 이렇게 한 클립을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하고 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트워크 뮤지엄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태라고 합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하영재라고 합니다. 얼굴이 엄청 작으셔가지고 오늘 패션이 너무 멋지신데 착장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부 다 일단 저희 아트워크 뮤지엄 옷이고요. 신발은 스파이더맨 콜라보 이걸로 신고 왔고 목걸이가 아무래도 포인트가 아니까 다 맞춤으로 한 거고 샤넬만 구매를 한 거고 어? 저랑 세트! 어? 언니, 어? 네. 역시 뭘 잘 아시네요. 아우터는 뭐예요? 아우터도 아트워크 뮤지엄 이제. 위에 이번에 에글릿에서도 콜라보 제품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랑 고관지 시즌1 우승자 뮤비라고 저희랑 콜라보 해서 나온 자켓인데 바지도 이제 저희 아트워크 바지로 했고요. 안에는 이제 언디필트랑 반팔 박시하게. 직접 만드신 브랜드 살 수 있나요? 저 너무 예쁜데 진짜. DM 하나씩 제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그 말은 아니었는데 진짜. 제가 판매는 안 하고 있어서. 아 판매는 안 하세요? 판매는 이건 지난 시즌이여가지고. 딱 보자고. 어 저거 사야 된다. 바로 품절 각인데? 뒤에도 한 번 봐도 될까요? 아 너무 예쁘다. 아 30개만 나왔어요? 넘버링이요. 아 넘버링이 있구나. 모자는 이제 골프왕 모자인데 신발은 조던 품커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빵카라까꿍. 명품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마이트마우스 막내 수현입니다. 명품단신이에요. 그래서 되게 인터뷰를 물었다가 하셨을 때 마음이 갔어요. 단신들한테는 마음이 많이 가가지고. 네네네. 최대 한 번만 부탁드려야 될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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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런 사람들이 꼭 나한테 칭찬해준다니까 자기 보라고 아시죠? 닥터마틴인데 네이버우드랑 콜라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슈프링 그 다음에 이거는 엑스트라우디널 국내 브랜드인데 또 이번 신상으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옛날에 또 클래식 느낌 제가 빈티지 느낌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을수록 예뻐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모자도 이베필드라고 이것도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클래식 모자인데 옛날에 야구 볼캡 좀 더 알려드릴까요? 네 18K 18K의 목걸이 블링블링 종국이 형이 어디 가서 금목걸이 무시당하지 말라고 금목걸이 꼭 하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시계도 시계 어떻게 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금통 아 이거 여기까지 너무 사친 느낌 났나? 리셀? 네 리셀요 150 150 30 몇? 35예요 근데 요즘에 200으로 올랐어요 200이에요? 네 성공 성공 모소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저희 마이티아이스를 하면 여름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또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프로필도 찍고 오늘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촌은 저기서 숨어있어요 네. 아... 새우 고마워요. 저 그냥 막 입고 나왔는데 지금 품절됐대요, 이거? 네, 품절됐다고 해서 약올리라고 입고 나왔습니다. 품절됐습니다, 소우드아웃. 네, 이거 뭐야? 절지고요. 신발은 뭐예요?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덩크인데요. 어우, 예쁘다. 18K인가요? 14K인데 백금이랑 섞었습니다, 백금이랑. 그리고 샬게에요, 샬게? 아니요. 구리, 구리. 색이 14K가 또 예뻐서 백금이랑 섞었습니다. 바지 다 오늘 다 슈프림이에요. 그냥 모자도 다 슈프림. 그리고 제께서는 이거 고르텍스랑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거. 어우, 너무 예쁘다. 가게스더님 무조건 대박나세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박성용. 아, 고3이세요? 시험기가 아니라. 그거는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 맨투맨이고. 네. 그거는 우영미. 우영미, 쇼츠. 쇼츠. 나일론 쇼츠. 스캇 덩크.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신데 어디서 돈이 나신 거예요?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고 팔고 이번에 스캇 프락으로 신고 계신 거. 네네. 이게 제가 또 당첨이 됐어가지고. 사서 신다가 팔고 이런 걸로 용돈 조금조금씩 보태가고 세뱃돈 조금조금씩. 와. 얘가 더 오래됐는데. 이거를 새로 샀어요. 아. 그래서 팔고 세뱃돈을 보태서 샀습니다. 이거를. 안경은 뭐예요? 안경은 래시라는 브랜드인데 좀 비싼 애들 중에서 나름 가성비. 얼마 정도 하는데요? 기억상 세가. 20만 원 조금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20만 원이 가성비다. 아, 저는 가성비가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태중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나름 가성비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세동이라고 하고요. 데일리룩이 아니라 작업복이라서 이거는 신다운이라는 브랜드인데 나는 친구가 하는 브랜드라서 있길래 주워 입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샘포이팬. 아니요. 아주 안 유명해요. 이것도 작업복인데 이건 그냥 리바이스 청바지고 신발은 야노스키 보드와 이것도 그냥 작업할 때 신는 경우. 너무 멋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 스토리텔링 음악을 하고 있는 페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래퍼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재 개그넘은 페이제이 앤노스키. 안녕하세요. 빈다입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아니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오늘 데일리룩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프리마켓하고 이제 프리마켓하고 나이키랑 콜라보한 이 신발을 또 와디한테 예전에 구매를 했던 거예요. 어제 위에서 구입한 양말. 와, 센스 있으시네요. 이거 이거 뭐 그냥 티셔츠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너무 예쁘다. 무라카미 다카시하고 콜라보한 뉘에라 또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엽죠? 네. 구하기 힘들었어요. 아, 이거 나올 때 9만 원인가 그랬는데 한 15만 원인가 주고 어, 괜찮은데요? 그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에서 아, 유튜브 계속 하고 있고 신곡도 준비하고 있고요. 새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네, 언제 나오시나요? 저 앨범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아아. 네네네네.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너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뒤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가려고 입고 온 옷이라 굉장히 많아요. 흥미라서 좀 밝게 입고 싶어서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저기 민트컬러 맞춰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몰랐어요. 되게 센스있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걸로 하잖아요. 민트 조금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요즘 계속 앨범 작업하고 있는데 많이 좀 딜레이 돼서 쉬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다구요. 제 의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드티 디지 아스턴 형이 브랜드 런칭한 오나더 뮤직 오나더 뮤직이고 저 안에 있는 이거 티셔츠 뭐 있어요? 이거 베이직 하우스 베이직 하우스 베이직 하우스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이거 바지 엄마 시장에서 사줬어요. 신발 조던 조던 스모크 브레이 양말 이거 쿠팡에서 5개 5천원 저희 앨범 준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정말요? 네,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힙합 힙합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 제 새로 나오는 발라드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평소에도 신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 진짜 많아요. 여기서 제일 갖고 싶은 신발은? 오프 화이트 조던 이거 가지러 가려고 왔어요 오늘. 아아 마스야드 마스야드 저 진짜 신발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영상 보시고 혹시 저한테 신발 선물 주실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이태원 굉장히 핫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땡큐 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 상자의 상자입니다. 뾰로롱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스텝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이 한남동에 있는 애글릿 매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스텝들이 있는 스텝 티로 해갖고 저희 매장 로고가 담겨져 있는 티고 뒤에는 이렇게 저희 스텝이라고 돼 있고 날짜랑 이런 것도 박혀 있고 바지는 그냥 와이프가 사준 바지 신발은 저희가 이번에 EPT랑 저희랑 콜라보 해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한정판 신발 애글릿에서만 팔고 있는 이 신발을 지금 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착화감이 어때요? 이 신발이 가장 좋은 점이 너무 편해요. 안에 오솔라이트라고 하는 인솔 두 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수 있다. 작년이 저희 EPT 코트 신발이 가장 많이 팔렸고 캐치볼이나 반스 제품들 아직 조금 이르긴 한 것 같지만 뮬보이 제품이랑 슬리퍼류 쪼리류 제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야전삽 짱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야전삽 짱재입니다. 스웻 셋업은 이번에 제가 굿즈 만든 스웻 셋업 세트 나오는 거고 깔맞춤 하신 거예요? 신발이랑? 네. 옷이랑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해주시는 분들하고 나눠 입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끔 굿즈를 만들고 있어요. 4월 15일날 오라운드랑에서 오픈을 하고요. 조금씩만 해서 팔고 있어요. 삽 도전 100일이라고 해서 100일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 12kg 정도 빠진 상태라서 아직 50일이 남았어요. 50일이요? 50일이 남았어요. 아 50일에? 50kg을 빼신다는 줄 알고?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로 해서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내려오면서 바로 거의 반스만 신어가지고 반트매니어시구나. 네. 집에 반스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슬리퍼르에다가 커스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본만 신었어가지고 사실 다른 것들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반스가 딱 보여가지고 이거랑 딱 이 수마 정도? 발판에 센 고무 있는 걸 좋아해서 운동할 때도 좋고 착착 달라붙으니까 하나요? 네. 하체 운동할 때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무게 더 많이 칠 수 있고. 그렇죠. 반스 사랑합니다. 강서구 사는 은성호입니다. 라퍼지스토어 가죽 자켓 하나 입었고요. 안에는 옷에 니트 입었고 목걸이는 구찌 해골 목걸이를 착용했고 바지는 무신사에서 와이드 슬랙스 하나 구매했고요. 신발은 구찌 입술 라이톤 착용했습니다. 여기 오신 소감이? 와디님은 5년 전부터 계속 구독했는데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멋있고요. 멋진 신발도 만드시고 여러 협업도 하셔가지고 멋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와디 님도 당연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글리 스토어에 놀러와서 멋지신 분들의 데일리룩을 한번 봤는데요. 와 정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지금 눈이 너무 아프네요. 출연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태원에 있는 에글리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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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